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8일 차가운 콘크리트 잔에 매몰됐던 아버지는 사고 29일 만에 구조 소식을 기다리던 가족에 돌아왔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한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마치고 아들이 돌아온 곳은 붕괴 사고 현장 텐트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했던 노래를 들으며 현장에 왔다는 아들은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섯 가족이 일처리가 다 같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는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무슨 일 있어도 저 텐트를 지키고 아빠가 있었던 것과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저희는 텐트가 이 일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 현장에 남아 있을 거예요. 실종자 6명에 대한 수습이 완료되면서 현장을 지켰던 구조 당국의 장비와 인력 모두 철수했지만 가족들은 이곳 텐트에서 사고 현장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실종자 구조가 끝난 후 진정성 있는 사죄는 물론 구체적인 피해 보상 등 후속 논의 없이 무심한 태도를 보이는 현대산업 개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약 없이 장례 절차를 미룬 가족들은 현대산업 개발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까지 현장을 지킬 계획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가족이 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분들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일 붕괴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피해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합동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발전소 가동을 놓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정상 가동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난방공사가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나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에 나주시민들과 나주시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4년 가까이 가동이 중단된 나주 SRF 발전소. 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한국난방공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발전소 사업 계획의 본질과 차이가 없고 환경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주 SRF가 가동을 재개하는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SRF 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연료를 생산하는 업체도 새롭게 직원을 뽑는 등 가동 정상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난방공사도 연료 수급과 설비 점검을 마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료 수급이라든지 설비 점검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나주시가 SRF 발전소 운영사인 한국난방공사의 사업 개시 신고를 3차례나 반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재작년 말 난방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온거인 난방공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주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나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번 판결 결과에 즉각 반발하면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대법원 선고를 통해 법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SRF 품질은 발열량과 수분율 등에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RF를 폐쇄하고 그냥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광주 쓰레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입장은 명확하니까요. 나주시도 판결문을 확인하는 대로 대법원 선고를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찬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확진자가 나온 광주지검에서 또 다른 직원의 연쇄 감염이 발생했고 동구의 한 병원 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3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는 일주일째 1천 명대 확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고흥 노인복지센터와 나주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7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 지역 헌혈자가 크게 줄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광주 전남 지역의 혈액 재고가 이틀 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헌혈의 집. 대기장소와 헌혈 의자가 대부분 텅 비었습니다. 하루 80명까지 몰려 헌혈의 집이 붐빈 적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헌혈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헌혈자가 크게 줄면서 지난달 광주 전남의 헌혈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22% 넘게 감소했습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이 5일분인데 이틀을 버티기 힘들 정도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5형 혈액은 하루를 겨우 넘길 정도만 남았습니다. 광주 전남은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를 넘어 경계 단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혈액 재고 보유량이 경계 수준이면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을 자제하는 요청까지 할 정도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혈액은 적정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위급 상황에 벌어졌을 때 환자한테 혈액을 제때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혈액이 없다며 수술을 할 수 없고 그분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혈액원은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광주 전남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윤 후보가 결국 총리를 드러냈다며 문 정권에 대한 보복과 앙심만이 가득한 윤 후보의 태도에 아연 실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남도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며 만일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 할 만한 게 있다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평경찰서는 부동산 불법 이중매매 관연 혐의로 고소된 한평군 의원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아들과 부인의 명의로 이미 매매가 진행 중인 한평군 손불면 소재 임야를 이중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해당 임야 매입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저 가격 낙찰 방식으로 지난 8일 이뤄진 쌀 시장 격리를 놓고 농민들이 정부와 농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농민회는 농가에 우선 배정하기로 입찰 원칙을 세웠지만 사실상 농협이 농가 물량 상당수를 도맡았으며 평균 낙찰가도 6만 3,900원으로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만 원가량 떨어지는 등 정부 조치로 쌀값이 더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농협이 지난해 가을 쌀 수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정부의 쌀을 되파는 등 쌀값 지탱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 4개 대학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 전남 관광 아이디어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스마트 관광, 웰리니스 관광 등 3개 섹션을 주제로 진행되고 6개 대학 13개 팀이 아이디어를 겨루게 됩니다. 이 대회는 관광 분야 산업 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걸 막고 스마트 관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광주시가 친환경차와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사업의 핵심인 미래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에 오는 2030년까지 7조 원을 투입하고 부품 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미래차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 실증단지와 모듈화 공장 등 7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늘 첫 프로젝트로 현대차와 전문기업 등 관련 기관과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실무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순 사건 진상 규명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생활지원금 집행 등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라 최근 출범했습니다. 여순 사건 실무위원회는 도청 관계자와 유족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2024년 1월까지 2년 동안 활동할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21일 고흥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112에 신고한 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